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지 않는 사회적 고립자수도 늘고 있습니다. 부산시의회가 이런 사회적 고립자와 은둔형 외톨이의 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. 민성빈 기자입니다. 지난해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소 가족과 친지, 그 외의 사람과 대면이나 인터넷, 전화 등 교류가 전혀 없는 사회적 고립자 비율은 9.9%, 부산시민 10명 중 1명 꼴입니다.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조사 결과 전체 부산시민의 12.5%는 일상적인 외로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또 연령대가 높고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고립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도 사회적 고립자가 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은둔형이 되어가고 무기력해져가는 청년들은 좀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코로나와도 관련이 좀 있을까요? 네,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학교 수업도 사이버 강의로 바뀌고 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부산시의회는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. 주로 고립자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기본적인 심리상담부터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서울과 광주, 제주의 사례를 참고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부산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발의해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.